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정말 예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아이들이요 쪼꼬미 준비 아 예 안쪼꼬미에요 안쪼꼬미에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미국 레드마리아요 아유 있잖아요 작년 이맘때 아 올 봄이죠 올 봄에 거대한 아이를 사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자랑질했던 아이 자구가 얼마나 많던지 자구 생산해서 제가 뿌리다 내렸던 아이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유 그래 주머니 좀 가벼운 조금 사이즈 작은 아이들을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아이요 슈퍼오션 이렇게 이쁘다오 가격 보이죠 6천원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이제 이런거죠 아유 지가 저번에는 얼마에 찍어놓고 왜 또 6천원이냐 아유 그러니까 내가 2만원짜리는 이렇게 크게 비교하셔요 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농장이나 우리 유통하는 우리끼리 24구다 24구에요 4 6에 24 얘는 29다 그리고 묵은 정도마다 어머 예상해 얘는 이 색상 때문에 아마 물을 안 먹인 것 같아요 다른거는 물이 얼마나 찼던지 자 그러면 슈퍼오션 가격 6천원 포트는 7.5 포트입니다 나는 이렇게 저기 아유 금지 맞고 넣고 달라 그러면은 말씀 안하면 오늘은 야가 주인공이잖아요 슈퍼오션 달라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슈퍼오션 그러면 6천원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나는 대짜로 갖고 싶다 그러면 슈퍼오션 2만원짜리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세상에 키핑 잡고 애들 안들고 와도 되겠네 이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12cm 포트에 나름 꽉 찾는 아이 이런 입장이 약간 환엽도 그러니까 이 바이어 두개 보시는 분마다 나는 환엽이 좋다 세엽이 좋다 하지만 나는 다남다육은 개인적으로 세엽을 좋아합니다 약간만 이렇게 조금만 크면 세엽이 내 눈에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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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아이들은 세엽 환엽을 분간하기 어렵네 그죠? 자 슈퍼오션 가격 6천원으로 구독자님이 뿅 반할 만한 아이를 제일 1등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구독자님들 제가 이 아이는 빨리 소개하고 가렵니다 왜냐면 수량이 많지 않아요 참근무지 지만 한 번에 얼마에 팔아주쇼?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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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도 보시면 포트가 크지 않죠 우리가 24구라고는 하나 사이즈로는 7.5cm짜리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금이 제법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우 어머 세상에 이걸 어떻게 만원 해준대냐 10만원에 팔지 이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참근무지 무지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다 멘트가 틀리잖아요 근데 자기 경험상 내 경험상 어머 적심을 했더니 금이 나오는 애기도 있더라고 혹은 에이 금 무지는 무지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때요? 괜찮았어요? 종류가 천차만별이 참근무지로 분리가 되어 있으나 이름은 따로 없이 참근무지로 갑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7.5포트에 제법 큰아이도 있고 작은아이도 있고 얘는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보니금 크리스보니금 얘는 12,000원 얘는 이름값이지 크리스보니금 12,000원 자, 괜찮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예요 아우, 레티지아 6,000원이야 얘가 지난번에 제가 만원대 소개했었잖아요 그 아이 중에서 철화 얘는 생얼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하나짜리 이렇게 생장점이 딱따 붙어있는 아이를 철화라고 합니다 자, 레티지아 철화 가격 6,000원 네, 오늘은 6,000원 아인이에요 조금 더 가격 있는 것도 가고 가격 정정할 아이도 갑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격을 잘못했다고 농장에서 대번에 전화가 온 아이가 있어요 그거 정정해드릴게요 자, 레티지아 6,000원 괜찮죠? 얘는 29짜리라고 했죠? 그래서 포트는 9.5 그런데 크기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낙낙한 아이들이 있고 꽉 찬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히 이렇게 생얼 붙은 아이가 좋다 이러면 생얼 붙은 거 주세요 라고 하세요 구독자님 마음을 제가 문자 한 가지로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의사 표현을 하는 거는 문자잖아요 레티지아 철화 중에 암소리 안 하면 내 맘에 드는 것 생얼 달라 그러면 구독자님 맘에 드는 걸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아모르파트 그때 우리 얼마 팔았어요? 그러게요 만원에 팔았던데 얘가 얼마래요? 6,000원이 드래요 어머 세상이, 아모르파트가 6,000원이 드래요 세상에 조금만 더 있어봐 얼마나 피멍이 예쁘게 드는지 그래도 많이 들었죠? 지난번에 뭘 안 들은 것도 만원 했었어요? 어머 세상이, 야 6,000원 6,000원 자, 포트 봅니다 포트가 얼마짜리예요? 29, 24포트죠? 그리고 사이즈는 7.5포트 그리고, 아이고, 한 번만 더 보자 아모르파티 노래해요 또? 아모르파티 네, 어휴 세상에 아휴 세상에 우리는 노래 빼면은 그거요, 그거요 자, 렉서스요 지난번에 어느 분 4개 하셨어요 그죠? 맞죠?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 어휴 세상에 맞아요 지난주는 또 하루 이틀 정도가 온도가 내려가는 바람에 택배가 조금 꼬였죠 많이 못 받았죠? 오늘 내일 다 배송해 드릴게요 자, 렉서스 6,000원 정말 예뻐요 묵으면 핑크로 갔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올팻처럼 올팻은 올팻은 그레이로 갔다가 핑크로 가는데 얘는 핑크로 갔다가 그레이로 갑니다 이 변화무쌍한 다육생활을 같이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가격은 6,000원 지금 보시는 포트는 24,9에 7.5포트에 예, 6,000원 그래서 혹시 농장에 가시면 7.5포트와 9.5포트의 크기를 비교하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아, 이 정도만 하다라고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열아와 같이 10개씩 다 구매하셨던 매직잼골드 하나 6,000원 10개 5만원 아, 6,000원짜리 다 10개씩 사면 5만원에 드릴게요 걱정마요 아우, 요새 다름 그러면 구독자님 만원밖에 안 깎아요 그런 소리 마세요 택배비까지 한 14,000원입니다 참나 그러면 아, 짝꿍을 다 구했더라고 그러니까 짝꿍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품 사면서 소품 사면서 5개 5개 사는데 얼마 꼴로 사는 거요? 아유, 샀지 택배비까지 하면 4,000 몇 백 원 꼴이네 그죠? 5,000원이 안 되네 그죠?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짝꿍을 댓글로 하셔요 나는 경남 하동인데 그러면 경남 하동 분이 막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죠? 웨스트 레인보우 얘는 원래 5,000원이네 그죠? 아유, 이뻐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이 웨스트 레인보우를 보고 뿅만 해가지고 다육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다육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웨스트 레인보우가 다육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반려식물입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한 번만 사보면 풍덩 빠져서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이런 말이야 이렇게 좋아요 이런 말이야 세상에 한 개는 8,000원 4개 사면 24,000원 어머, 괜찮네 어머, 세상에 다남다육은 지살도 막 그냥 막 깎네 참, 허락도 없이 다이어트는 그냥 저절로 풍풍 됩니다 살 깎아가지고 자, 이런 말이야 가격은 하나는 8,000원 4개 하시면 24,000원 자, 그리고 제가 가격 정정할 아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가야지 지 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블랙퀸 선별 저는 얘처럼 이쁜 아이가 없더라고요 어휴, 세상에 이런 보라 보랏빛 엽서 응 보 어떻게 보랏빛 엽서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임영웅이 불렀어요? 서른도가 불렀습니까? 네, 블랙퀸 선별이고 8,000원 우리 지난번에 군생 소개한 적 있죠? 예, 군생은 제가 다 골라와서 그때 구독자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8,000원 예, 3개 하시면 24,000원이요? 아휴, 그거는 드릴게요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휴, 좋게 말하세요 다 문자로 문자로 자, 그 다음에 얘예요 메이플이 내가 진작에 왔는데 얼마예요? 메이플 6,000원 얘는 5.5포트 우리가 제가 말하는 종잡포트예요 이쁘다우 이쁘다우 어머, 세상에 그래 6,000원짜리는 4개 사면 24,000원 아휴, 그거는 이제 따로 따로 문의하셔요 따로 문의 바람 어머, 세상에 진짜 나는 문가드니스인 줄 알았어요 문가드니스도 이렇게 예쁘거든요 저도 많이 아휴, 문가드니스 아니에요 메이플 메이플 시럽? 아이, 땡 메이플 6,000원 예, 메이플 6,000원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살로 아휴, 세상에 아휴, 다남다육 초창기에 막 한 박스로씩 막 건박싱하던 아휴, 세상에 자, 제가 이 살로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큰아이 만나기 어려워요 지금 포트는 12cm인데 이렇게 보시면 다 넘쳤잖아요 예 이렇게 이쁜 살로가 이렇게 큰아이는 보기 드물어요 물론 알아요 빨간 포트에 다 있어요 얼마에? 있어요 자, 이 정도 예쁜 살로 야우, 세상에 아따 이렇게 키우기 내가 그 빨간 포트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5년 키워보세요 절대 안됩니다 자, 살로 얼마예요 가격 4만원 아따 다남다육이 언박싱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쁜 아이 살로 4만원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 얘 나갔는데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한아름 참 이쁘다 그죠? 다육입니다 반려식물입니다 한아름입니다 가격은 2만 5천원 10cm 포트인데 넘치진 않았죠 꽉 찼죠 아유 저기 이름표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꽉 찼습니다 한아름 제가 이 한아름하고 보라카이는 혹시 작년에 구매하신 분은 따블 가격이었죠 아유 그래 그렇게 말했어 농장 사장님이 나는 못봤는데 자, 그 다음에 아방가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아방가르였다오 어머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구독자님이 쭉 주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아방가르가 내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아보카드 홍포도 부비부비 땡 그건 아님 제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오 아보카드 같기도 하고 홍포도 같기도 한데 이름은 세련된 아방가르 가격은 15,000원 이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동글동글 동글동글 미인류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아방가르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보라카이 제가 농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지난 이렇게 생긴 보라카이가 작년에 구독자님들이 구매할 때 구매할 때 4만원 정도 했었대요 얘가 지금 24구짜리 7.5포트예요 이 정도 보라카이를 구독자님이 작년에 구매하실 때 4만원 이상 구매하셨대요 그런데 나한테 그냥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이거 한 판 내 한해서만 구독자님들께 할인해서 드리겠다 그리고 이 한 판이 지나면 다음번 출하할 때는 정상적으로 2만원으로 하겠다 제가 약조를 했습니다 보라카이가 지금은 보라색깔이 덜 보이잖아요 제가 샘플은 사실 못 들고 왔고 저도 처음인데 이렇게 묵으면 조금 다르죠 겨자빛에 여기가 흑장미만큼이나 흑장미만큼은 아니고 밝은 보라 우리 비로드 비로드 정도 아유 세상에 작년에만 해도 구독자님이 구매가격은 4만원 5만원 했었대요 얘가 얘가 나는 그래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왔나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유로 보라카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나 아유 더 이쁘다 더 이쁘다 비쌌었다고 하니까 막 가슴이 훅 가네 또 그죠 구독자님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원래 만원이었다 그러면 에이 그래 만원이야 그런데 원래 얘는 4만원 5만원 했다니까 눈이 동그래졌네 지금 현재는 만원에 구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보라카인데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야 그렇게 가격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자막은 수정은 했습니다 하나는 5만원 이런 아이는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응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또 그분께 하나는 5만원 두개는 그럼 8만원 까지는 우리 구독자님께 해도 될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짝꿍이 다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 5만원 2개는 8만원 얘는 소자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대자를 준비하는 중이라서 제가 대중 소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쁘다 진짜 보라카이 이제 우리가 구독자님들이 뭐 좋은거 추천해주잖아요 그래 다 있어 나 없는거 좀 해봐 이거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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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 한 15만원 15만원 그 이상의 가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지가 가격을 왜 내렸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머 그럼 지가 가격을 왜 내려 비싸 그랬더니 작년에는 수량이 작았고 지금은 조금 더 수량을 많이 늘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여기요 달팽이가 달팽이도 보내면 안되니까 얘는 가끔 이렇게 금도 있네 보라카이 설명 다 드렸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필라 구독자님 나머지는 다 완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기가 만나기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가져온 물량을 소진이 안되면 저희 키핑장으로 보내서 내년에 저희 하우스로 멋진 뿜뿜할 예정입니다 파이어필라였고 가격은 55,000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요아이 맞아요 곧말이야 에이 고객님 구독자님들 곧말이야 이게 지금 14cm 포트잖아요 곧말이야 아따 포스 난다 그죠 하나는 5만원이고 두개는 8만원 가격이요 가격이요 이렇게 하나는 5만원이고 두개는 8만원 괜찮았죠 아유 세상에 곧말이야 아따 곧말이야 포스 나네 그죠 곧말이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미국 레드마리아 제가 제가 지난번에 지난 봄이죠 80만원짜리 두개 샀잖아요 자구가 얼마나 싫은 애들이 많이 열었는지 제가 자구만 생산 아이들이에요 하나 5만원 두개 8만원 에이 그럼 저기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미국 레드마리아는 자구 생산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는 14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나 내년 봄에 분갈이를 조금 많이 큰 20 한 2,3cm 정도 되는 분에 갈아보세요 그러면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자갯꽃처럼 여기가 딱 생기고 저는 지금까지도 이 붉은계열 중에서 미국 레드마리아가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가들입니다 아따 끝내줍니다 자 하나는 얼마요 5만원 두개 하시면 8만원인데 제가 자구 생산을 했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짝꿍 구하시면 돼요 짝꿍 없으면 댓글로 다세요 우리는 인천계양이다 인천계양 싸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해서 짝꿍을 만드셔요 네 그러면 이런 혜택 아휴 택배비까지 하면 얼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보라카이 때문에 다시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님들 새로운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장환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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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열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미니를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 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kg에 5천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 가 가장 좋아 산야초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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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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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를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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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파리 놀 놀 놀 놀 놀